안녕하세요. 저는 스파르코 코리아 소속 송병두입니다. 오늘 민체스피드윈의 작년 동계시즌에 스파르코 팀에서 세워놓은 86, 튜닝 86의 베스트트랩 기록을 한번 갱신해보러 왔는데요. 1년 동안 한 시즌을 경기를 하면서 세팅이 많이 바뀌었어요. 스파르코 팀에서 86의 베스트트랩을 보유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내고 들어가도 있도록, 좋게 만듭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 번 하고 있습니다. 스파르코 팀에서 세팅이 많이 바뀌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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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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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